걸어왔습니다. 아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곳, 등목과 앞바다가 보입니다. 왜 우리 아이가 우리 이쁜 새아들이 가득 찬 바다 속에서 엄마를 불러가면서 하늘의 별이 돼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나라가, 이 정부가 우리 아이를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? 제 강의가 보고 싶습니다. 내 곁에 있어야 할 아이가 제 곁에 없습니다. 여러분 세월호가 인양되고 실종자 분들이 가족 폼으로 돌아가고 진실이 인양될 때까지 함께 해주십시오. 그리고 자식을 잃어놓은 부모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. 우리 제 강의가 왜 하늘로 가야 했는지 부모의 강들한 바람입니다. 아니 엄마의 마음이죠. 다시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에서 아이들을 식당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